자 여러분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진짜 깜짝 놀랄 제품인데 이게 휴대용 정수기 나는 이게 제일 궁금해서 제일 먼저 확인했던 게 필터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필터가 밑에 쪽은 UF 필터라고 해가지고 뭐가 떠다니거나 흙이 있거나 이런 물을 정수시켜서 먹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이 위에는 카본 필터 이 위에 또 카본 필터는 또 이렇게 또 따로도 있어요 위에는 카본 필터는 우리가 이제 물에서 흔히 느끼지 못하는 무슨 맛이나 향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물가 약간 민감해 그런 사람들이 또 이거는 정수된 물이에요 라고 먹을 수 있는 이 필터가 있으니까 알아왔네 또 공부 요거는 또 해왔네 아 나 굉장히 똑똑하다 자 이왕이면 재미있게 휴대용 정수기 들고 다니시면서 자연을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리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6.5.1